마지막 미션 할까? 그럴까요? 내가 좋아하다 탕수육 게임 알죠? 탕수육 이거 하는 거 재민이 형이 탕하면 잔이 형이 수하고 형이 육하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 알죠? 몰라 탕수육 게임 알아요? 369? 해볼까? AO 하면서 해볼까요? AO 하면서 귀엽게? 그래 나부터 할까? 이렇게 AO AO 너 참 귀여운 아이구나 너 참 귀여운 아이구나 그럼 이번엔 고음 대결 점점 음 높아지는 버전으로 해볼까? 점점 고음 대결을 해볼까? 내가 고음의 신이거든 나 고음의 신이거든 보여줘요 하나 쇼 어? 잠깐만 네가 못 보겠어 이번 판에 내가 잤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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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 감사합니다.